총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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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기다리게 하지마 Q 3ma죠 ? Q 3ma죠 Q Q 3ma 맞죠 Q 3ma 가자고 가자고 빨리 가자고 이거 Q선마 맞죠 Q선마 QW인가 QW 아 시바 이미 샀는데 만화 수정을 어떻게 사 그냥 산대로 즐겨 너무 그렇게 틀에 박혀있지 말라고 꼭 라이즈는 만화 보석을 먼저 가야된다는 그런 틀을 버려 시바 청가복 갈수도 있지 탑제던데 시바 나 버틸려고 이렇게 샀다고 시바 왜 틀에 박혀있어 그냥 개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거야 시바 일본 봐봐 시바 그냥 갸루족이든 가루족이든 뭐 걔네들 뭐 봐봐봐 개성이 넘치잖아 우리나라에 시바 옷이 다 똑같애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갸룬지 가룬지 시대 날 기다리게 하지마 야 안녕하세요 진격의 거인님 감사합니다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너가 그렇게 만만해보여? 너가 그렇게 만만해보여? 너가 그렇게 만만해보여? 가자고 어서 진격의 거인님 두개 감사합니다 진격의 거인님 두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제발 빨리 가자고 어어얼 아 이 찍을걸 기다리게 하지마 E가 속박 아니야? W가 속박이었는데 E가 속박인줄 알고 E 찍었는데 아냐 처음이 아니야 오랜만에 한거지 처음은 아니야 왜 평타가 안나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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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고 옴무용 듀오 하자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종타기님 안녕하세요 한개 감사합니다 어 좀 딜이 박히는 것 같아 빨리 가자고 날 기다리게 하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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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샀는데 뭐지 미안 이미 샀네 이미 샀어 너에게 되돌려지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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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cited 아 아 아 예 아 아 음 으 너에게 되돌려지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긴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겠어? 가자고 어서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빨리 가자고 넌 멀어 빨리 가자고 평타가 왜 안나가? 가자고 어서 감당할 수 있겠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마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마 좀 더 많은 걸 바라지마 그냥 빨리 바라지마 좀 더 많이 바라지마 좀 더 많이 바라지마 가자고! 어서!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! 개 웃고 왔다 아니 뭐 어때 그냥 W도 2도 그냥 하면 되지 어차피 다 마지막에서만 날 기다리게 하지마 빨리 가자고! 미야 제드보다 내가 CS보다 잘 먹었어 뭔가 쿨감이 있는 것 같은데? 빨리 가자고! 날 기다리게 하지마! 아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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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ұ 커보 이 맛에 라이즈 했구만 날 기다리게 하지마 날 기다리게 하지마 저격에 당했습니다 아 뭔가 아 ㅅㅂ 뭔가 무빙 ㅈㄴ해서 잡았을 것 같은데 아 ㅈㄴ 아 이거 잡을 수 있어? 아 ㅈㄴ 아깝다 전멸은 ㅅㅂ 아까워서 안썼어 아 아 잡은 것 같았는데 아 내 라이즈를 한 50판에 해봤으면 제가 잡았다 아 날 기다리게 하지마 돌왔냐? 돌왔냐고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감당할 수 있겠어? 미야야 이거 미야 빨리 가자고 왜 이렇게 킬수가 안났네 왜 이렇게 킬수가 안났네 날 말이야 말이야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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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 어서 킬이 킬 갱왔나보다 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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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 킬수 킬수 야 이거 궁 있어가지고 이것이 쟤드 궁때문에 저거 아니 쟤드 궁때문에 아 나도 잡고싶어 쟤드 궁있다고 저거 뭐 기력이 뭐야 저거 궁쓰는 기력이 궁은 시바 기력 안들이잖아 시바 아 아 16분 이거면은 괜찮은건가요? 그리고 내가 방금 다이브했지 나 죽었다 헤카림 시바 탑쪽에 있었는데 야 들어가라는 새끼 누구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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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 바로 너에게 터들려지지 가자고! 어, ㅅㅂ? 아, ㅅㅂ! 아, 다와! 무슨! 집으로 가자고! 나 근데 좀 잘한 듯 무빙 봤냐, 무빙? 부쉬 플레이 봤냐? 나의 무빙스 봤어, 무빙스? 아이, 됐다. 말을 안 할래, 그냥. 아, 리신이 왜 탑쪽을 많이 왔나 했더니 이 새끼 블랙 풀어달라고 탑을 많이 왔네. 시바, 그렇다고 내가 풀어줄 것 같애? 안 풀어줘. 바로 너에게 터들려지지!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리 가자고! 남순이 보니깐 남순이 눈에 탑을 탑을 한다고 충격할 수 있겠니까? 나의 무빙을 바패어? 마한 죽일ле 초콜렁 안으로 도착하겠군요 마누데들 미니나는 형성이 암으로 이 새끼를 지금 이 새끼는 와 이거 때문에 내가 아까 다이브를 안한거야 봤죠 궁이 있으면 다이브가 안 돼 이제 템 뭐가? 연운 연운인데 이거 뭐가 이제 템? 이제 템 뭐가요?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드? 제드 여기 나오면 잡는다 이거 타워도 없어서 이제 넌 뒤졌어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뭐야 어디갔어? 뭐야 어디감? 날 기다리게 하지마 이거 닌자인데? 가자고 어서 전멸 썼다고? 제가 살고 드럽게 살고 싶었나보니 네 안녕하세요 아 시발 야 대출 대출 안 돼 대출 대출 좀 포션 팔자 빨리 가자고 네 오신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분 넘게 시청하고 계신데 추천 안하신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헬카림 승급이야? 저 놔두기 한번 줘봐라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3킬 먹은 라이즈가 간다 3킬 먹은 라이즈면은 딜이 상당하다고 쪽으로 저 헤카림이 나의 타워를 부시려 하는데?